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한 달 전에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서 그리고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에서 이벤트 행세를 했죠. 사회환원금 50%를 지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그 대상자가 이제 사회환원금 50%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요. 자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국민기업 관성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입금 이벤트 행사하고 그 다음에 입금 이벤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 내용인데요. 자 국민기업 관성 그 다음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에 선물 옵션 ELW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인데요. 자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 중에 제가 특별 이벤트를 시작을 했죠. 사회환원금을 지불하겠다. 자 50%를 지불하겠다라고 해서 당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이 왼쪽에 보시면은요. 자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오죠. 국민기업 관성의 배당금. 자 저희 카페는요. 지금도 매달 아 18일날 18일날 이렇게 연 6%에 고액배당을 하고 있는 코스닥 성장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법인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벌써 이제 배당금을 지불한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자 무일푼으로 국민기업 관성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자본총계가 4억 7천 6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한주당 500원 해서 발행주식이 총 95만 2천주로 늘어났고요. 매달 18일날 개인출자금 대비 연 6%에 지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약속한대로 여기 보시면은요. 이 목록을 보시면 자 목록 보기 이전에 사회한원금 50% 수혜자 해가지고 나오죠. 자 2020년도 3월달에 이벤트를 시장을 해서 사회한원금 50% 포함해서 750만원을 받으실 분 동덕님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10 사회 배당금 50% 포함을 해서요. 5년 동안 매달 12만5천원씩 받으실 분은 이 동덕님입니다. 동덕님 큰형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엄마님 축하드립니다. 자 동덕님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세상을 보는 눈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불꽃다발님 축하합니다. 축하의 메시지 자 그리고 사회한원금 배당금 포함해서 50% 포함해서 1500만원을 받으실 분입니다. 자 이 한이님은요. 저랑 2년을 맺은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매달 25일날 사회한원금 50%를 배당받게 되실 분입니다. 자 이 한이님은요. 저희 카페의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의 정예원 이너서클 회원님입니다. 자 매달 25만원씩이요. 5년 동안 받게 될 겁니다. 4년인가 5년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회한원금 제2의 IMF 대공황이익의 극복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거죠. 사회한원 배당금 50% 포함해서 3000만원을 받게 되실 분 짱구님인데요. 자 이렇게 매달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번째 이제 사회한원금을 배당을 하는 날이라서 제가 이틀전에 원래 내일모레 입금해야 되는데요. 제가 내일 모레면은 이제 금요일 토요일날이잖아요. 그래서 바빠서 혹시나 입금을 못할 수도 있어 외부 출타를 하거나 집사람하고 밥먹으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깜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일괄 입금을 시켰습니다. 자 약속한대로 국민기업 관성이 첫번째 실시하는 사회한원금 50%를 매달 25일날 입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휴일이 겹쳐서 제가 깜빡 잊을 수가 있어서 이틀 전에 오늘 제가 미리 입금합니다. 자 사회한원금 대상자는요. 약속한대로 사회한원금을 입금을 받으신 것을 카페에 인증샷으로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한 내역을 카페에 또한 올리셔야 됩니다. 이 두가지 약속만 지키시면 저는 사회한원금을 4년인가 5년동안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짱구님한테 74,990원이 입금이 되구요. 자 하니님한테 25만원이 이미 입금되구요. 자 동동님 12만5천원 입금했구요. 자 하니님은 아직 입금계좌를 아직 보내지 않아서 뭐 잠시 후에 이제 입금계좌를 보내게 될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저한테 매달 25일날 몇년동안 5년인가 4년인가 그런대요. 제가 요거 잠시 착각을 했는데 4년인가 5년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자 매달 74,999원 그 다음에 하니님 25만원 동동님 12만5천원 이렇게 해서 집을 받게될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짱구님이 왜 74,550원이지?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제가 요거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짱구님이 이 금액이 아닌거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오늘 전부 다 입금처리가 됐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선물옵션 ELW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면 왼쪽에 이 대박주식 시리즈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저를 미리 만나서 요 아까제 사회한옹금 받는 회원님이 바로 요 사람입니다. 달자라 하니님 요렇게 되어있는데 요 달자라 하니님이 사회한옹금을 이번에 받게 된 수혜자다. 원래 저희가 배의 정혜원님인데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대박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자 이상 약속한대로 국민기업관성이 후원하는 사회한옹금 50% 프로젝트의 대상자가 되신 분들 약속대로 다 입금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민기업관성에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고 저를 찾아오시면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왼쪽에 이 수익률 자세히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